안녕하세요. 연울이 영화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29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0번이구요. 연습문제 38-9번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Old Town had been attacked. 그 도시는, 마을은 had been attacked by storm. 폭풍에서 여러 번 폭풍에 타격을 받았다 이런거죠. Old Town가 나와있네요. 자 우선은 이제 데미지는 손해배상 금액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손해란 뜻일 때는 불가산 명사에요. 불가산 명사라면 퓨나, 퓨는 가산 명사에 쓰는거니까 틀린거에요. 그러면 이제 리틀이냐, 어 리틀이냐, 그것만 남은거죠. 여러분이 도구가 나왔을 때는 비코를 넣어서 반대로 해석해보면 쉽습니다. 비코우스라면 폭풍에 여러 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비코우스라면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다.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다. 이런 정도가 맞죠. 근데 이거는 올 도우니까 그거하고 반대쪽인거에요. 받았지만 거의 데미지는 손상은 없었다. 그런거죠. 이유라면 이걸 꼬고, 도우라면 이걸 꼰거에요. 이해되시겠죠? C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도우로 잘 이해가 안되면 비코우스로 바꿔서 비코우스라는거 아닌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는겁니다. 내려가보죠. 손해배상금이란 뜻일 때만 금액인거에요.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손상이 상당하다라면 어 리틀이겠지만 도우니까 리틀 데미지다. 이런거죠. 자 다음은 경희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1546번 We take drops. 별도 하나 줬는데 별도 두개정도 줄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at do 나와있고 too many hours. 여러시간 일하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뜻인데 여기 단어가 두개가 나와있는데 함은 형성은 함풀이잖아요. 함은 명사에요. 그 또 보통때는 형사지만 지금은 명사에요. 그래서 등의적 비교로 본다면 쉽게 그냥 more a than b 이렇게 돼서 손해라. 이득이라기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친다. 그런 얘기죠. 그 약들은 A번이 답이구요. 함은 없는 단어구요. 배러 된 함은 함 보다 더 함. 이건 배러니까 이 함이 약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약은 함 보다는 더 잘. 더 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함은 굿. 함과 해와 이득. 두가지보다 더 많이 뭘 어떻게 떼는건 모른거죠. 불가산명사 함과 굿이기도 하지만 두 함 두구 돼서 함과 굿은 불가산명사에요. 그래서 불가산명사인 함과 굿이 비교되어야 되는데 more a than b. 그럼 b보다는 a하다. 보통 등의적 비교로 보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이거는 분석을 해보면 굿이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거에요. 두 y함. y만큼의 함을 끼친다. 두 x만큼의 함인데 y가 더 크다. 이런거죠. 그러면 이 뒤쪽에 x는 올라가서 된이 되고 어이구 5자가 나와있는데요. 어휴. x. x는 올라가서 x는 올라가서 된이 되고 어. 많이 생략됐네요. 두는 탈락시키고 굿만 홀로 남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뭐. 반복되는거는 뒤에 두는 이건 관계절이니까 된 두 이어지는데 두 뭐뭐는 생략하고 반복되는 두는 생략하고 x는 된이 되고 그리고 두는 탈락시키고 굿만 홀로 남기면 되는거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명사가 두개가 다른 명사에 비교잖아요. 다른 명사. 두개가 같은 명사 아니고 다른 명사. 불가산 명사의 경우. 그럼 가산 명사의 경우도 되겠죠. 레이첼은 y만큼의 사과를 샀고 x만큼의 사과를 샀는데 사과를 산게 더 많다. 뒤에는 c, did. 보트 대신에 did x 오렌지 수의 x는 된으로 바뀌고 c, did는 생략하고 오렌지만 남긴거죠. 형태가 다른건 이렇게 남기는거에요. 이런 것을 다른 명사의 비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거에요. 다른 명사의 비교. 근데 위에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다른 명사의 비교인데 명사가 불가산이었고 이거는 명사가 가산명사였던거에요. better or more, hamphrys, 일자리는 아니라는거죠. harm어는 해를 끼치는거에요. 이건 형사가 아니에요. harm어는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뜻밖에 안되구요. 그 다음에 d번은 비절비교로 봐야되는데 harm and good보다 더하다. harm and good 이상이다.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나쁜거 좋은거 이상이다. 이게 안되는거죠. 비절비교도 안되죠. more than happy 이런건 되는거에요. 해피하다. 해피한거보다 더 해피하다. more than happy 이런거 되는거에요. more than delighted 뭐 이런건 되지만요. 여러분이 요런거를 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냥 등의적 비교. 제가 그래서 좀 봄 저기 그 문법 파트에서 이번에 이 등의적 비교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자 내려가보죠. 서강대학교 문제네요. 더지스 요지는 이 반대의 요지는 can be developed 생겨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as follows는 정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as를 두 제자리찾기라고 양쪽 제자리찾기라고 하면 되는거에요. 생겨났다 식으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생겨난거와 생겨난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아 근데 이게 고정적으로 표현이 정형화되어 버린거에요. 항상 언제든지 as follows로 쓰는거에요. relativistic 상대주적 상대로 상대로전 동학이죠. cannot have shown 뉴튼 뉴튼 역학이 to belong 틀렛 등을 보여줬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뉴튼 역학은 still used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아주 훌륭하게는 with great success with 붙었을 때는 여기 어 안붙어요 어는 성공자 뭐 그런 뜻일 때는 쓰지만 with great success 는 어는 쓰지 않는다는거에요. 불가산명사의 가산명사가 이 with 명사에서는 쓰지 못한다는거죠. by most engineers 대부분의 엔지니어들과 공학도들과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거죠. success 는 일반적으로 불가산명사 성공적으로 with 다음에는 불가산명사에요.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계획이나 시도 등일 때는 이제 음 아 그런 뜻일 때는 불가산명사로 쓰이기도 하는거죠. 안보이는군요. 내려가보죠. our part 우리 부서는 몇 개의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주에 인상적인 성공들을 거둔거죠. 그 다음에 the party was huge success 그 파티는 대성공이었다. she set up her own business 자기 업체를 만들었고 그거 성공했다. 이렇게 make a success of 이럴때는 얼을 쓰이도에요. 이런건 가산명사야 되는거죠. 그 다음에 as follows 는 정형화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굳어진 형태라는거죠. as follows 의 형태는 없어요. 앞에 아가 나와도 무조건 as follows 예요. you are going to have more details 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때 the reason is as follows 이럴때 s를 양쪽의 s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s는 양쪽에서 즉 뭐냐 이 s는 follows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is의 보호인거죠. 우리가 what을 쓰면 the listening is what follows 이렇게 쓸거를 follow는 정형적인 표현으로 as를 쓴다 이런거죠. 이 a에 표현되어 있는 본질적인 아이디어들은 이게 복수니까 a 써야되잖아. a 근데 이거 what은 무조건 what이라면 a what a what follow 이렇게 되겠죠. 근데 s는 양쪽 제자리 찾길래요. a의 보호자리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follows의 주어자리의 역할을 하는거에요. 그러나 정형하던 표현이 돼서 여기가 a 라고 하더라도 d는 무조건 as follows 밖에 안돼요. 만약 what이라면 what follow 가 되겠죠. 크리스 바커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런거죠. just 요점 요지 골자 이런 뜻이구요. 넘어가도 되겠네요. 넘어가구요. 다음은 단국대학교 문제네요. for Nietzsche Nietzsche Nietzsche에게는 the use of language 언어의 사용은 detach 사람 from A to B 사람을 세상의 여러가지 실제적인 경험하는 것들 이건 가사명사화가 된거에요. 이상이 없어요. 이거는 experiences가 훌륭한겁니다. 경험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그래서 여기 갖다 놓은거에요. 그럼으로써 바인은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부사에요. 접속부사는 부사에 불과하는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making them 이 되야죠. 분사구문의 계속 less sensitive to living 사는 것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되었다. 이런거죠. 밀감하게 만든건 그들은 덜 민감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원형으로는 연결 안되구요. end가 없어지면 분사구문으로 계속 종법이 되죠. 지식으로서의 경험일 때 불가사명사 경험한 사건들 세상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 이런거죠. 가사명사화 될 수 있다는거죠. 자 그럼 잘 이해될거구요.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1549번 단국대학교 문제 별표 두개를 썼네. 좋네요. 유형이 좀 특이해서 그런겁니다. guest at the hotel 호텔의 guest들은 walk for within 금지되었다죠. 얼핏 생각하면 금지되었고 몸만하게 from swimming 포비드 목적어 투부정사가 보통이지만 드물리는 이건 안쓴거잖아요. 이거 안쓴거니까 이거 자체를 무슨 동사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유형은 많지도 않고 폭수형은 또 맞고 과거 시대도 많고 이상이 없고 unless they had 과거니까 여기도 무모하지 않는 한 특별허가죠. C번이 답이네요. 왜냐하면 permission은 허가증 이란 뜻일 때는 가사명사화가 돼요. 그러나 그냥 특별허가예요. 허가 허가를 해주는 거죠. at the pool after 1130 라인 30분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페셜 permission이 돼요. 특별허가증일 때는 가사명사를 쓰여요. 근데 지금은 특별허가를 받는 거지 특별허가증을 호텔에서 허가증을 딱 만들어서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특별허가예요. if you temporary 임시 주민 로서의 허락이죠. 세리먼트 또는 정착허가죠. you can work in 폴란드에 이럴 수 있어요. without any other permission 다른 노동허가증 이럴 땐 노동허가증이 없이 요거 요거 허가 요거 허가만으로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허가증이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허가증을 내주는 거고요. 이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그런 허가 이런 허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을 그냥 얘기한 거에 불과한 거고요. 자 노동허가증이라면 되겠죠. 아무튼 내려갑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양쪽형 명사이기 때문에 permission이 양쪽형 명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호텔에서는 특별허가증을 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special permission 되어야 되죠. 아무튼 그리고 포비드 목적어 투브정사가 보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어려워요. 자 포비드 목적어 투브위로 주로 쓰이지만 포비드 목적어 프롬 아잉도 간혹 사용된다는 거죠. 관광객을 아주 많이 끄는 장소고 방문객들은 포비드 from swimming in the lake 수영하거나 트라우드 송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진다 이런 거죠. 외국에는 이 피딩을 피드 오니 먹는 거고요. 송어 먹기 송어에게 밥 주기 이런 거죠. 비둘기에게 밥 주는 것도 이제는 노 피딩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돈 피드 노 피딩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